네 괜찮아? 큰일 날린거 좋았다 큰일 날린거 좋았다 그치 카드가 잘 됐어 진짜 잘 됐지 카드가 잘 됐지 이거 연속이 아니라 채영이 받아도 제가 직접 받은 거긴 해요 진짜 여기서 많이 했어요 이거 이거 코로나 걸릴 때 얼마나 걱정할지 몰라 카드 뭐 제대로 못봐 아니 문틈사로 해가지고 닫고 있어더만 그러니까 이게 파일링이 우리가 계속 안 맞았어 호텔 문틈에서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진짜